에피소드부터는 A번 교재, B번이 아니라 A번입니다. A번 교재의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.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장부터 6장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연습문제가 있으니까 연습문제도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상당히 쉬워요. 여러분들이 EMC 과정을 학습하셨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전에 코딩 공부 무엇을 하셨던 간에 뭔가 하나를 하셨으면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.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부터 지나가는 에피소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.